아 오 멋있는데 걷는 거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푸듀요? 저 안보여 뭐야 이거 하이파이브 하는거구나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아니 걷는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오야 오야 잘 뺏어먹네 저 친구 오 멋있어 E E 멋있다 파이파이브 하는가 봐 이거 다른 스킬도 보고싶은데 덩치 커졌을때 모습 보고싶다 아 뭐야 무성이 안맞아 암흑 사민이 당했습니다 아멘이 당했습니다 암흑 다윗 암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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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마순팔 아니 죽어요 님아? 야 왜 왜 여기까지 들어가는겨? 이럴 순간 PV맨 님 너무 욕심부려는 것 같기도 하고 было 네 목소리는 새 Angeb 질꾸러 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마나 너무 많이 달아 이거 챔피언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초가스 퍼프라도 시켜주지 스키어 만들면 뭐 어떡할까 AP 초가스 해볼까 랩 랩 랩 랩 랩 랩 랩 히앗! 에이피 초가 싸면 나를 이길 것 같애 뭔가 근데 안 할래 이렇게만 해야겠다 나르공 방금은 라인 클리어 하려고 쓴거죠 저 라인전에서 거의 쓸리가 큰거이네요 너를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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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.... şekilde 다는? 굴마 싸네 이 부분은 여기있다 외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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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부 오우.. 매서운데? 무진이요? 무진이도 이제 시즌 들어가서 걔도 바쁘지 않을까요? 킨드레드, 킨드레드는 상향 먹은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좋아서 쎄는 것 같아요 킨드, 아 버프 그거 됐다 팀원이 표식치면 자기도 한 대만 쳐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걸로 됐다고 들었는데 킨드레드에게는 걸 podr도 있어 비닐 лắp oks이 바닐 자는 시간을 더 horny 더보는 일이 있어 크기입니다 아우욱더 소리는 세수에 닿친 체력이 되어있어 풀, 쩔 풀인가? 아닌데 주인님께가? 총 다 왔어, 존나 벅뚜벅 두벅이, 두벅이 다이소다 아이템 다이소 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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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초가스 덩치 큰거 봐 아 내 꼬리가 좀 이거 스킨 꼬리가 좀 도마뱀인데 그냥 너무 도마뱀인데 이거 꼬리가 아 아 5 이로 어디야 니마 니마 뭐야 잘했어 경 빼 친구 경 빼 친구 끌었다 일단 아 나 죽기 싫어 아 아니 사이언스 이 자식 나를 죽일라 하네 일단 몬스터 스택으로는 다 싸웠는데 크기가 얼마정도 일어나왔습니다 일단 몬스터 스택으로는 다 싸웠는데 흠 아하 존나 도마뱀 같애 이거 꼴이 살랑살랑 흔드는거 한 십 십 십 일스택 쌓이면 멋있을 것 같다 아니 지나가지로 못하냐 왜 포식 싸우러 간다 근데 진짜 궁금한게 있는데 대부분 초가스 스택 잘 싸왔자 뭐 한 십 십 이에서 십 일 그정도 되잖아요 최대 스택이 몇일까 이거 진짜 궁금하다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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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집은 계속 안 올라가잖아 몸집은 몸집은 그 한도가 있지않나 올라가는 한도가 몸집은 그 한도가 있지않나 올라가는 한도가 미쳐날 뛰고 있습니다 이거 안쳐? 이걸 치는거야 안 치는거야 몸집이 팔부터 안 커진다고요? 팔부터 안 커지나? 그래요? 팔 부터 안 커지는거 같구나 그건 몰랐네 팔은 아닌거 같은데 더 커지는거 같은데 팔 못집었다 바텀인거 같은데 바텀인거 같은데 바텀인 바텀인거 팔에서는 더 커지는걸로 알고있음 내가 알게 십까지만 커져요? 아 그렇구만 어딨어 저희들에게 둘 마주쇼 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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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칩 칠 칠 겜지 1500 1500 일단 때려 버스트 때려 내가 먹어줄게 초가스는 역시 버스트 해야지 야 멋있어 멋있어 덩치 커 덩치 커 덩치 겁나 커 이 점은 멈추려 버리기 우선 멈추려 버리기 자, 이 점은 멈추려 버리기 이 점은 멈추려 버리기 거짓이 생각보다 꽤 많아 나왔다 야 너 왜 나 때리냐 친구야 아 니가 뭔 잘못했는데 흔들리지 마라 야 초가스 구스테이 동치 겁나 커 아 암별 초가스 멋있는데 이거 멋있는데 암별 초가스 뭐 이거 감사합니다.